으 서로 하려고 한정하게 오던데 아아들 뭐 가로따라 하는게 뭐가 벌금형 받으실지 알겠어요? 받으신 이후에도 영업을 하시는 이유가 이차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법을 놓고 있어요 농업 진흥지역 아니에요. 이중 진흥지역을 풀어서 살았다는 게 들어오는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주민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쫓겨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다다다다 갈 수 있음 좋겠네 오 오 오 오